아 야 이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뭐 원래 이런데에요 어? 이 동네가 원래 이런데야 어? 애들이 너무 많아 그니까 이게 으다다다다야 어? 이건 그냥 따발총인데 따발총 야 다시 여기서부터야? 긴장하겠네 아 저거 너무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하냐 저거 어이그 내가 보니까 그 뭐지? 이걸 아껴두자고 응? 이 총을 에 아껴두자고 응 저걸 너무 많이 나와 애들이 장난 아니고 어 오케이 자 자 도망가고 이거 봐 이거 또 가면 쓰고 있어서 안 맞거든 죽어 죽어 인마 불 불 불 불 죽어 인마 에 에 에 여기서 깔끔하게 죽이고 갑시다. 얘도 나올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죽이고 가자꼬. 자 올라가고 여기도 왜 안넘어가? 자 올라가고 스닉샷 스닉샷 가만히 써봐. 가만히 써봐. 허벅! 어? 가만히 써봐. 응? 들키나? 응? 아이구아 얘 남자를 한방이죠? 응? 어 오케이 자 죽이고 자 먹고 먹을 것 먹고 어? 자 쟤도 죽여야 하는데 요 요로 돌아가서 죽이자고 쟤나? 아 네 생수님 어서 오 어어어어 예 예 아 자 예 다리 쏘고 불 붙이고 예 예 어서오세요 생수님 어서오세요 자 죽이고 어 얘도 깔끔하게 죽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예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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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조준을 예 정확하게 한답 어 야야야야 어 어 야야야 그러지말자 아 아우 응? 아 죽어 죽어 안 죽었지 불태워 죽여 퐁 그렇지 아 아우 어렵다 응? 자 그리고 요고 먹고 가자고 여기 뭐 먹을 거 없나? 야 니 살았니 죽었니 으어어 때려 야 때려 으어어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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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목이 이쪽에도 있었는데 좋아 좋아 복탈 하나 먹고 좋아요 샷건 샷건 장착하고 됐어 올라가보려고 써 써 써 써 좋아겠어 응 여기서 또 뭐지 예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네 들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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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없네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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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하 한 한 녀석 밖에 안 맞았어 응? 좋아 좋아 불 불 불 뿡 응? 쓰르네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야 떼다 이게 어어 멍 멍 왜 안 죽어 야 나와봐 어? 야 뭐야? 오! 어 야 달려 달려 응? 야야야야야 뭐야? 야 벽 벽들게 붙여 암마 암마 오! 뭐야? 도망 많이 살 길이다 암마 암마 죽어 암마 어어어 도대체 총알 몇 발을 써야돼? 어?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이제 뭐 샷고 니네가 어 야 총알있다 나이스 자 그리고 좀 불안하니까 물약도 하나 먹어주고 어? 좋아요 가보자고 엠프페이스 겁나 못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기 없지? 네 아까치만 죽여놨으니 잊을리가 없죠 테두로 해서 그래? 나 마우스로 해도 예 마우스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임마 응? 자 불태워 죽이고 백혜요 오지마 암마 어? 응? 아! 뭐야 또 있는거야? 아아 하지마 어이 어이 야야 이거 열쇠이네 어이 안 만다 week 어이 어이 이쪽이 아닌거 같은데 어? 여기가 왔뇨 지금? 여기가 왔뇨 어? 들켰는데? 야 떴어 떴어 아 쓰고 봐 쓰고 봐 응? 아 야 야 이거 이거 타고 가야하는 것 같은데 응? 아 세이브 공간 도대체 어디요? 응? 세이브하는 데가 응? 세이브하는 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응? 응? 아 마우스가 타깃하는데 조금 좋아요? 얘들 따라오나? 아니지? 응? 응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디서 삐리삐리 소리 나는데 그니까 쫓아오는거니? 아니지? 응? 집에 가 얘들아 어 너희 갈 때 가렴 자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세이브하는 공간이요? 응? 요 요 우리 내려가면 되나? 우리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여기 뭐 아이템 없나? 자 없을걸로 예상하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없을걸로 예상하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저기 이 불안하게 이 눈 모양은 안 사라져 어? 계속 계속 눈 모양이 떠있어요 불안하게 여기 뭐 없니? 네 아무것도 없는거 같네요 세이브하는 공간이 빨리 나와야하는데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하는데 어? 어? 업그레이드 왜 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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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진짜 왜이래 하하핡 어? 어? 어... 업그레이드 어? 업그레이드 해야데 어? 왜. 야 이거 뭐야 야 먹을꺼다 좋아요 어이 ор 쪼리가면 되는갑다 어 체크 Bitcoin 야 체크 포인트 말고 뭐 어? 업그레이드하는.. 잠깐만 뭔데? 어? 여기 뭐야? 뭐야? 오오! 뭐야? 보스야? 어? 쟤를 어떻게 잡지? 쪼까지 가야하는 것 같은데 얘를 예 믿기 삼아서 예? 예 쟤를 믿기 삼아서 예 열심히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애? 맞지? 어? 예 어? 된 것 같애요? 예? 또 있어? 응? 또 있냐고 응? 예 된 것 같죠? 예 맞지? 이렇게 하는게 응? 믿기 삼아서 가는게 네 자 그리고 이 병을 하나 들어 보고 응? 저기도 있는데? 아 한 번 더? 좋아요 어? 하람은 해합쇼 자 이거 예 던지고 야 들켰 들켰어요 어? 들켰어요 어? 어? 어 두 마린데? 음? 물 속에서도 총 쏴지나? 안 쏴지는데? 저중이 안되는데 물 속에서는 죽었나? 응? 어여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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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야? 어? 두 마리 빠뜨리려고 했는데 뒤에께 안맞았어 마하튼 뭐 넘어왔습니다 뭐 운 좋게 예 넘어왔으면 됐지 뭐 잠깐만 여기 뭐 올라갈 수 없니? 어? 네 못 올라가요 아 빨리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나왔으면 좋겠 응 미투야 물에 물에는 저도 들어가기 싫어요 어 체크 체크 포인트만 나오냐 어찌 어? 세이브하는 곳을 달라 어 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컴플릿 해야돼 지금 어? 불작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나는 이거 야 이건 뭐냐 어? 이건 뭐냐 뭐야 아무것도 안주잖아 무좌식들이여 뭔가 줄거처럼 얘기하더니 아무것도 안주네 어디로 가야나? 어? 겁나 세죠? 어? 이쪽인가 봐 돌풀석 뭔가 했니? 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괜히 왔어 이쪽으로 어디 어디 쥐가 어딨어 어? 생쥐 어딨어 생쥐 난 못봤어 자 뭐 그냥 내려가볼게요 별거 없네요 어? 노래소리가 들려? 어디서? 귀도 빡다 어? 노래소리가 어디서 들려 어? 어디서 들려 어? 같이 좀 들어보자고 나도 노래소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? 내놔 아이템 아이템 주는거 보니까 더 불안하다 어? 아이템 주는거 보니까 예 야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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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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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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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 소리 뭐여 뭐여 어? 아 아 루비 루비 또 나온거여? 아 또 한동안 조용하다고 했던 말인지 얘가 오오! 오오! 뭐여 어? 우 야 이걸 어떻게 해야해 어? 요 어?! 야 이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야 야 이거 먹고 보자 어? 에? 먹고 보자 어? 아!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아야야야야야 왜? 불 붙여 아야야야야 또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어?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어! 로라야? 어? 아 뭐야 이게 우웩! 한소리들리면은 무조건 도망가야겠네 에 아 수류탄! 수류탄 맞어 수류탄을 장착하고 갑시다 음 불화살! 불화살이 없어 음 불화살이 없어요 지금 재료가 재료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마 없을거야 자 여기 어디야 음 자 보자고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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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이 두 발이나 있죠 수류탄 장착하고 불화살이 없어 요 봐봐 만들 수 있는게 없거든 오늘은 엔딩 못 볼거야 아마 오늘은 오늘은 엔딩 못 보고 로드 오브 플루 로드 오브 플루는 안하고 한 게임 한 게임씩 집중해서 해야지 두 가지씩 하니까 머리 아파 어 한 게임씩 집중해서 해야할 것 같아 로드 오브 플루는 요거 다 깨고 요거 다 깨고 할게요 어 이걸 장착하고 가자고 아니야 노잼이 아니고 요거 좀 예 집중해서 하려고 그래요 한 게임 한 게임씩 그니까 하루에 두 개씩 하니까 집중이 안 돼 어?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집중이 안 돼 이것들이 되살아나는 건가? 어? 어? 야 야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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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미안한데 죽어줘야겠어 어? 아 로드 플루 너무 답답해요? 모르겠어 그 그 답답한지는 모르겠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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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가? 자 자 잠깐만 가려고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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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오지마 응 자 때려보고 죽은거지 네 죽이고요 깔끔하게 죽이고요 자 장전하고 어 응 하지마 하지마 내가 총 못사는거는 뭐 예 세계적으로 인증된거고 내가 총 못사는걸 자 죽이고 풀스? 자동보자 그런거 없어 야 이거 안죽어 어 내가 못맞춘건가 짜샤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불 붙여 어 어 권총이 겁났어요 이거 어 권총이 아니고 이거 뭐라더라 그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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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38 38 리볼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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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총이 뭐냐면 매그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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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그넘이에요 허퍼 세죠 예 일반 총알이 아니야 또 아이템 다 회수해야지 이제 애들을 죽였으면은 아이템을 회수를 해야돼 드크올라잉? 드크가 뭐야 드크 드크가 뭐지? 하여튼 로드오브플룸도 에 암만 재미없더라도 영상 찍어야기 때문에 그 한해차 그 졸든캐릭 있잖아 그걸로 돌긴 돌겁니다 영상 찍어 그 게임 무조건 손에 들면은 마무리 마무리는 해야거든 드래곤즈 크라운? 그게 뭐야? 아아 드래... 아 드래곤 크라운? 음 뭔지 알겠다 야 뭐야 오 야 저거 오 오 올래? 올래요 올래? 어 네 어서오세요 예 클래시님 어서오세요 로드오브플룬요 재미있어요 재미 예 그니까 이제 사람 취향이라는게 있잖아 취향 예 그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거죠 예 뭔가 게임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야 이 병원 왜그냐 어 형사님 어 어 어 어 어 알지 니 대신할 사람 없는거 응 그니까 잠깐만 야 이 병원이 왜이래 갑자기 응 왜 아까 지금 잠깐만 하수구에서 시신 발견 하수구에서 훼손된 시신 발견 크레슨시티 하수구에 뇌가 뇌? 뇌가 노출되고 수술자국에 있는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사후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엘 그리고 연쇄 사립범을 연상 십다 시신을 그냥 하수구에 버려버렸구만 예 그니까 병원이 지금 막 갑자기 허물해진 것 같아 브라운 경사 실종 크레슨시티 경찰청 아놀드 브라운 경사 실종전에 니제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다 어? 맨날 자 뭐 이번에는 열쇠 먹은 거 없고 바로 업그레이드 가죠 그니까 이 간호사가 방금 그런 말을 했어요 날 대치할 사람이 없다 예 이 병원을 보니까 지켜야 하나 보네 이 병원이 무너지면 자기도 죽으니까 어? 당신을 뭐 해줄 그게 없어서 그런건가? 업그레이드 컴플릿 네 컴플릿 밑에 떴죠 컴플릿 어? 설마 좋아요 이제 남은 돈 만 천 얼마 있어요 잠깐만 이 이제는 음 이거 한번 하고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주사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주사기를 근데 이거 할 필요 없겠지 어? 야 이거 뭐야 에어 에고니 볼트 이걸 할까? 샷건 샷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샷건을 업그레이드 할까요? 에어? 샷건 샷건 탄창 데미지 샷건 치명타 아 메그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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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샷건은 이거 탄창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총알이 안 나와 샷건 총알이 안 나와 이거 굳이 여섯 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? 총알이 나오면은 총알 그니까 총알이 해 총알이 안 나와서 이걸 내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? 총알이 나와야지 저 총알이 안 나와 어? 메그넘 메그넘은 치명타가 없어요 어? 정확도 정확도나 한번 할까? 탄창크기는 하나 했고 잠깐만 핸드건 메그넘 탄창 그래 이거 한번 하자 어?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수류탄 수류탄도 수류탄 하나 하고 주사기는 하지 말자 예 성량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샷건 메그넘 자 그 다음에 6600가 남았는데 어... 아무것도 못하네 데미지는 모르겠고 아... 야... 돈 야... 250... 어... 250... 아니... 350원만 쓰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전격 볼트 어? 이건 아까워 어... 네...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됐어 돈 아꼈다가 또... 예... 이제는 업그레이드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좀... 예... 돈 많이 모으면은 또 하죠 어... 어... 이거요? 업그레이드하는데 어... 이거 꼭 머리에 뭐 써야돼 어... 어... 저게 그니까 뭐... 뭐... 이게 그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뭐... 뭐 하는 것 같아요 어... 업그레이드하는데 꼭 머릿속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하더라고 데미지 필드 파이어 그게 아마 그걸 거에요 데미지 데미지 무기의 데미지 업그레이드하는 거 보면 옆에 100% 데미지 있고 업그레이드 할수록 뭐 110% 120% 이런 식으로 데미지 예... 데미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뭐... 굳이... 데미지... 뭐... 내가 봤을 때 데미지 보다는 하여튼 그냥... 뭐... 탄창 같은 거 예... 이런 게 더 이득인 거 같아 한... 한 발이라도 더 싸는 게 낫지 자... 들어가려고 없나? 어... 야... 여기 좀 있다 좀 와서 만들고 됐을 거야 이제 음... 이제 폭발 화살 폭발 화살 응? 폭발 화살 이거 있다가 몸 나오면은 몸 나오면 이거 한번 써 볼게요 자... 그 포인트 어... 폭발 화살 한번 써 볼게 어... 자... 여기 가면 되는 거지 음... 어디로 내려가야 하나 어... 여기 뭐야 성냥 나이스 네 성냥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... 뭐야... 어디 보라는 거야 야... 야... 니 뭐하는 거야 야... 야 이... 저... 저... 저 아이씨이... 야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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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몸 좀 겁나 많은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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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불안한데 어... 어... 뭐...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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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니 죽었니 어... 어... 네 죽었네요 어... 자... 깨보시고 그니까... 뭔... 뭔 일이... 에... 뭔가... 잠깐만... 여기 길이 막혔네... 어어! 어어! 어야! 잘못했어! 어야! 잘못했어 어어야! 잘못했어 어어! 어어! 으응? 죽어 야! 야! 죽어 죽어! 응? 죽어 임마! 단말에 죽이고 어어! 어어! 깜짝 놀랐네 저쪽은 길이 막혔고 요리 가야하는데 응? 여기도 뭐 나오나? 어어! 여기도 또 나왔어! 응? 야! 움직임 봐라! 무빙이 살아있다! 야! 야! 죽어 임마! 죽어 임마! 어? 자! 불태우고 자! 불태우고 야! 뭐야! 나의 성냥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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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! 어! 어! 야! 뭐야! 어! 어! 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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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아! 저기! 폭탄 전주는구나! 응? 니가 폭탄병이니? 죽어 임마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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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청! 원래 그래. 권청이! 오홓! 살벌하네요! 어? 물감 또 나오나? 죽어 임마 어이 뭐야 야 한 마리씩 재미없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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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야야야 천천히 가자 오오오 어? 예 둘 다 예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입니다 요거 가만히 있으면 HP에 차거든 요거 HP를 채우고 야 저 위에 있는 애들 다 죽여야 하나? 어? 혹시 그런거야? 응? 저 위에 있는 애들 다 죽여야 돼요? 또 나오니? 한마리씩 경 예 손톱으로 나오네요 뭐야 오우야 아 뭐 eg 와 야이 뭐야 맞은거 뭐 또 하나씩이여 죽어 임마 어어 오어어 으어어 아 저격을 해볼까? 오? 어우 야 무섭다 으응? 자 여기서 저격이 되나? 응? 아 여기 앞에 철창이 떠가지고 못 맞힐 것 같대 어 계속 나오는데? 으으? 야 야 이리 와봐 어딨어? 한 녀석 어딨어? 죽였나? 아 저기 있네 위에 야 가만히 있어봐 오! 어디다 던지는거야 이 자식이요 응? 요까진 안 날라오는건 챕터 11입니다 에? 11이에요 챕터는 정확하게 머리를 맞춰야하는데 요까진 안 날라와 죽었니? 어? 또 일어나는거 아니여? 아 총알 여기 진짜 총알 막 총알 엄청나게 쓰네요 자 마지막 애들이냐? 어? 어? 야 너는 예 요걸 쏴주겠다 응? 자 범치고 자 일어나지마 인마 아악! 응? 문이 닫혔다가 에이 일어났다가 열려봐 응? 열려봐 응? 열려봐 열려봐 아 이게 뭘 가까이선 안되나보네 에? 아 그니까 에이 멀리서밖에 못쓰는거 같애요 후루타를 던지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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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자 잘 던져야되요 어? 야 새로운 애 나왔또 어?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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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폭해라 터졌어 어? 그렇지 자폭 나이스 자폭 아 폭탄을 주네 오케이 야 뭐야 안죽는데 죽었지 응? 죽었지 아 두 두 방 에? 폭탄을 두 방 써야지 죽네요 어? 한방에 안죽구만 야 뭐야 아 깜짝이야 그래 아이템 내놔 내놓으라고 어 무섭다 아 술먹네 아 예 아 루시퍼님 고마워요 예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줘서 루시퍼님 고마워요 어 으어 체크포인트 좋아요 여기까지 와서 체크포인트 했습니다 오우 떨어져 요기 체크포인트 인거 보니까 여기도 또 뭔가 있을 거 같네요 음 에 아 아이 예 맥주 먹으러 왔으면 예 맥주를 드셔야죠 하하 루시퍼님 에 에 아니 제가 뭐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그 맥주먹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?